정말 포근포근하잖아요. 아침저녁으로는 아직도 새벽 공기도 그렇고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포근하게 덮으실 수 있는 이불이 진짜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제일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게 오늘 만나시는 차렵이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차렵이불의 아래쪽에 베기지 않고 까실 수 있는 요까지 안쪽에 요 손까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핑크 칼라인데 양면으로 뒷지는 그레이 칼라. 앞쪽은 피치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새틱한 그런 핑크가 아니라요. 보시면 왜 우리 복숭아빛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핑크 칼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화사하고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때요? 그리고 기본적인 바닥도 핑크가 그냥 한 톤이 아니라 이렇게 투톤 재질로 돼 있어서요. 조직감이 느껴질 정도로. 고급스럽죠. 고급스럽죠. 그리고 보시는 부켓 스타일의 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 꽃의 느낌도요. 굉장히 유럽풍으로 화이트 칼라로 소담하게 이렇게 담아놨어요. 거기 이제 오렌지 칼라라든지 아니면 나무 줄기의 모티브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잘자잘한 꽃무늬가 아니라 좀 시원해 보일 수 있게 빅 사이즈의 꽃송이로 이렇게 다 부켓 스타일로 넣어드렸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그래서 아이보리랑 핑크가 어울리는 조화가 되게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뒷지 보면 그레이 칼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단이 제가 칭찬을 참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누워서 딱 얇은 잠옷 입고 이거 이제 덮고 자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밀도가 굉장히 좋고 부들부들부들하고 살갗에 닿아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건조한 계절에 피부에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진짜로 꼼꼼하고 아주 빼곡하고 밀도 있게 이렇게 원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퀼팅이 전체적으로 솜이 이걸 통째로 넣어서 세탁할 때도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쏠리지 않게 이렇게 물결무늬 퀼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줄무늬보다 물결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손톱이나 패티 같은 경우도 끼지 않고 틀어질 일이 없이 아주 단단하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안쪽에 솜까지 다 몽실몽실하게 넣어서 가볍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으실 수 있는 이렇게 차려비불의 형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깔려있는 제가 이제 요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살짝 걷어내 볼게요. 이불 뒷지 칼라랑 똑같이 세트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레이 칼라로? 이렇게 그레이 칼라로 아래쪽에 지금 요예요. 요인데 지금 요를 싸고 있는 이 커버 있잖아요. 커버도 일일이 다 보시면 다 퀼팅이 들어가고 디자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커버 자체에도 솜이 이제 얄팍하게 다 내장이 되는데 그거를 단단하게 이 퀼팅이 지탱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아래 딱 누우셨을 때 등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진짜 푹신푹신하실 거예요.